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거래는 모두 5만 7천건으로 지난해보다 76% 급증했습니다.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크게 늘었는데 강남 4구 주택거래는 작년 1분기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도권 주택 거래량도 총 13만 2천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 증가했습니다. 집을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해 막판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지난달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 수는 모두 3만 5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8배나 급증했고 전달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과세를 피하지 못할 바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이겠다는 판단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주 강남 4구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고 이번 주 들어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